오는 12월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은 전국의 모든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, 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최근 현대카드와 애플은 국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1년짜리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현대카드는 동시에 카드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업체인 대형 벤사 6곳 및 카드 단말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NFC 단말기 제조에 착수했습니다. 현대카드는 늦어도 11월까지 시스템 및 NFC 사용 가능 단말기를 개발하고 12월부터 애플페이를 상용화한다는 목표입니다.